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의 결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모균과 한모협은 성명에서 예장통합총회가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에 또 한 번 가장 큰 수치와 손해를 초래한 결의라며 총회가 대형교회의 세속적 권세 앞에 무릎 꿇은 사건으로 신사참배 못지않은 부끄러운 굴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한국교회가 일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길을 가로막았다면서 한국교회 목회자 모두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예장통합총회에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2021년 전까지 명성교회 관련 수수반을 철회하고 과거에 결의했던 세습 반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